자 날카로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맥을 짚어 주실 분입니다. 박종환의 투자의 맥,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수급을 먼저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레 매수가 상당히 고마웠었는데 오늘은 또 아쉽게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과연 시장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 2,591포인트를 이제 저점으로 찍고서 반등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1월 달에 낙폭과대가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별 순환하면서 좀 매기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크게 올랐었죠.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골직한 중후장대 섹터가 많이 올랐고 그저께는 게임이나 엔터 이런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2월 말까지는 어떤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3월 달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그 FOMC에서 얘기하는 톤이 얼마나 더 매파적일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 그 기준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2월 말경에 예상되어 있는 미국에서 소비지출, 물가지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물가와 금리가 지금 계속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2월 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수의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FOMC의 스탠스도 좀 더 강해지느냐 아니면 완화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다시금 올해 총 금리 인상 횟수를 7회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더 톤업이 된다면 한 번쯤 더 시장의 좀 하락, 하박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월부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를 다시금 전면 재개해야 된다. 그래서 3월 내지 4월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공매도가 전면 다시 재개된다라면 역시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 박스권 안에서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지금 좀 더 확인해야 될 그런 이제 주요 그 이슈, 지표들 말씀드렸듯이 2월 말에 미국의 물가지수 그리고 3월 FOMC쯤 해서 다시금 아마 경계감이 분명히 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좀 몸을 사리고 보자 이런 심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수급에서도 크게 어떤 강한 외국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지금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사실 저는 뭐 지난 밤사에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전체 다 같이 올랐지만 어쨌든 반도체도 되게 잘 올랐고요. 이런 가운데 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희망이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기술적 반등 같으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다른 모습 같으세요?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지금 업황이 좋은 것은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었고 지금 올해 1분기 디렘 가격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한 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분기 넘어서면 그 하락률 자체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빠르면 2분기부터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봤었는데요. 지금 그러기에는 여전히 공급망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가격이 이제 상승 턴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이후 정도로 이제 보셔야겠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일단 큰 투톱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모멘텀이 일단 부재하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 보여줄 것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 되겠는데 실적이 잘 나오려면 결국 이 DDR4에서 이제 DDR5로 전환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것이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좀 본격적으로 잘 나오는 그림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어떤 M&A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작년 연말에 이제 특별 배당을 좀 시장에서는 예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견주어 본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본 배당금을 20% 올렸죠. 1000원에서 1200원 올리고 또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50% 가량 3년 동안 배당 시원으로 쓰겠다고 밝히면서 사실 업황 자체는 똑같아도 이런 이제 주주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더 부여해주는 SK하이닉스 쪽의 시장의 수급이 실제 더 좋게 외국인들이 더 지금 강하게 사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DDR5, 메모리 반도체 모멘트 험 등에 업고 나타날 수 있는 한 하반기 정도부터가 아닐까 그 이전까지는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이 결국에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과도 염두를 해둔다면 좀 제한적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도체 업종의 가장 좀 타픽은 여전히 SK하이닉스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야기를 넘어가서 진행을 해볼 것은 그럼 우리는 어디를 좀 봐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요즘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나오고 있는 업종 가운데 이거 실적은 좋은데 생각보다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몇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역시 은행주를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적 대비해서 아직 PER 밸류에이션 5배, 6배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최근 3년 내 최고가를 지금 조금씩 갱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 기업에서 다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KB금융, 신한 모든 은행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투자 아이디어는 단순하죠.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이자, 예대 마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면에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3년 만기 이제 국고채 금리와 은행의 배당 수익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013년만 해도 은행의 배당 수익률, 정확하게는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수익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금융지주 쪽으로 안 가고 국고채로 가겠죠? 그렇죠. 국채를 사는 게 더 유리하겠는데 이것이 이제 2015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은행주,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거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져서 지금은 그 격차가 한 4%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3년 만기 국고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위 그냥 예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융지주사, 은행주들의 매력도가 사실 굉장히 더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들의 경우도 안에 보면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포트폴리오가 두루두루 섞여 있는데 실제 이런 비은행권, 카드, 증권, 보험 쪽에서의 수익 비중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지금 해마다 계속 증가하면서 기존 어떤 은행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배당을 지금 등에 업고서 지금 소리 없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 섹터가 은행주인데 너무 소위 말하는 화려한 플레이, 큰 기대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배당 수익률을 깔면서 지금 소리 없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금리에 대한 구조적인 사이클을 등에 업고서 충분히 지금 더 갈 수 있는 업사이드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인 성향이 기술 성장주 같은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는 사실 미국에서도 잘 안 보게 되고 한국에서도 잘 안 보게 되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사실 우리가 금융 지주회사들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밸류에이션이 딱히 그렇게 크게 높아질 일은 별로 없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 좋아진 건 오케이. 그런데 사실 되게 큰 주가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익 상승과 밸류 상승을 같이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금융 지주사는 밸류는 변하지 않는데 이익 좋아진 건 오케이. 그래서 참 손이 안 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물론 당연히 금융 지주사들이요.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정도의 밸류를 받기는... 거기까지 기대도 안 납니다. 네. 어렵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고채 대비 배당 수익률의 매력도가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ESG 계속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지배구조 관점에서도 주주친화적인 어떤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대선을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훨씬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이런 이슈에 대한 규제도 아마 더 다시금 좀 강해질 텐데 사실 그것의 일환으로 이런 이제 고 배당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ESG 정책의 일환과 좀 부합이 되면서 실제 그런 외국인의 어떤 그런 수급, 순매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러브콜을 더 높이면서 추가적인 좀 더 밸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이제 박종환 과장이 꼽고 있는 유망주까지 한번 들어볼 텐데 유망주는 어떤 종목 선택하셨어요? 네. 지금 뭐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지금 중소형주단에서 가장 흐름이 좋게 나오는 섹터가 패키징 기판 쪽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이 잘 된다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투자가 되겠죠.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대덕전자가 되겠는데요. 패키징 기판 그중에서도 이제 고 부가 같이 패키징 기판인 FCBGA 그리고 FCBOC 기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재작년도에 투자 규모가 한 900억 그리고 작년도에 700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 올해 1,100억 정도 신규 투자를 또다시 단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패키징 기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늘어나냐? 반도체 사양 자체가 굉장히 그거를 쓰는 기기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굉장히 그 사양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패키징 기판에 대한 어떤 층수도 높아지고 면적도 넓어지면서 그런 이제 수요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대덕전자만 호황인 것이 아니라 이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 사실 대덕전자가 더불어서 심텍, 코리아 서키트 지금 함께 지금 굉장히 경고한 주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대덕전자의 올해 기준 영업이익이 1,100억, 매출액이 한 1조 1,000억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한 61%, 16%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의 슈퍼사이클이 최소 향후 한 2, 3년 정도 더 간다고 봤을 때 주가 수준이 결코 지금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박종환 과장의 유망주 대덕전자 이유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